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뭐부터 해야 할까요? 근데 저는 글쓰기 방향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예를 들어 만약 내가 글쓰기를 통해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블로그, X, Thread 이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뭘 쓰냐? 보통 사람들이 나 지금 뭐 써야 돼? 이렇게 고민이 될 텐데 일단 내가 좋아하는 거였을 것인지 아니면 수요가 있는 남이 읽어주는 그런 글을 쓸 것인지 이게 고민이 된단 말이죠. 사실 정답은 없는데 저는 일단 내가 좋아하는 걸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재미도 있고 잘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 투자를 좋아하면 주식 투자 글을 쓰는 거고 내가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면 부동산 글을 쓰는 거고 내가 지식이 없으면 책을 보고 주식 책 보고 유튜브 부동산 책 보고 쓰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또 생각을 해야 돼요. 나만 좋은가? 예를 들어 내가 일기를 쓰고 있다? 근데 이제 남한테 읽히는 글은 남을 위한 글이에요. 남한테 도움이 되는 글이에요. 일단 내가 좋아하는 주제에서 시작을 해서 그 내부적으로, 그 세부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고민하면서 글을 계속 써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겠죠. 그렇게 계속 글을 이어가다 보면 내가 알게 돼요. 어떻게 하면 더 반응이 좋구나.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구나.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굉장히 좋은 스토리 이야기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글쓰기를 먼저 내가 아무래도 내가 관심이 많은 분야,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야를 이야기를 시작해야 그래야 내가 일단 글을 쓰고 뭐라도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타겟으로 만들어서 쓰는 글이 저는 결코 오래 걸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글쓰기가 타고나신 분들은 그게 가능하겠죠. 우리 같은 경우는 후자에 속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관심 있는 사람들 이야기. 방금 그 스토리 잘 이야기, 먼저 말씀하세요. 예시로 저는 이제 블로그를 주식으로 시작했어요. 주식 블로거였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할 때 주식 쪽에서 크신 분들을 딱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때 주식이 제일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딱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이제 이미 계좌 다 깠는데 계좌 다 깠는데 나도 힘든데 다 깐 상태에서 힘들어지면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가지만 저는 계속해야 된다. 이럴 때 더 사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게 기회가 돼서 5천명, 만명 이렇게 블로그가 급성장을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책도 읽으면서 내 생각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그때 부하시닌 글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몇백 프로 수익을 거두고 있어요.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는 주식 글을 안 써요. 한 2, 3년 전부터는 안 쓰는 게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게 좀 바뀌었어요. 주식 글을 쓰다 보니까 일단 내가 투자하는 거에도 좀 역량이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저의 글로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본 분들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약간 자기 개발이나 아니면 인플루언서 되는 방법에 대해서 쓰고 있었는데 그게 저는 또 재밌고 잘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장르가 바뀐 거죠. 이런 예시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에서 시작을 하되 하다가 또 흥미도 바뀔 수 있고 잘하는 게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주제를 또 바꿔가도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사실 지금 이제 투자가 메인 채널인데 저희 채널 이야기 잠깐 좀 모르실까 봐 해드리자면 처음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인생의 기록을 남기고 싶다 해서 시작하셨어요. 맛집도 다니고 뭐 여행 다닌다.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봐. 아무래도 이제 열대가 좀 있으시니까 사회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유명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회생활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서 돈벌이를 이렇게 모아서 재테크를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재산을 많이 모았다. 이제 돈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건 니즈. 사람들이 다들 배고프고 힘들잖아요. 우리 같은 서민들이 다들 워급생활 억지로 하고 맞아요. 챗바퀴 돌듯이 평생 대출을 갚으면서 집에 아파트 대출을 갚으면서 살다 가잖아요. 돈이 중요하죠. 네네. 평생 집을 못 사시는 분들은 또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정말 많고 많죠. 그래서 사람들의 니즈 얘기가 돈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다만 이거를 좀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터지더니만 이렇게 돼서 이제 40만까지 온 거거든요. 네. 유키제도 나오시고 네네. 그니까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도 항상 그래요. 가슴 아픈 얘기가 돈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이것저것 이야기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손해보는 분들이 그게 저는 부담이더라고요. 사실 투자는 본인 책임이 맞지만 네. 그래도 이왕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잘됐으면 하잖아요.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하기가 어렵고 어렵죠. 마음도 불편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요즘 고민이 되게 많아요. 앞으로 계속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손해보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좋은 채널이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돈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어릴 때부터 전래동화 보잖아요. 흥부와 놀부 보면 되게 욕심 많은 부자 놀부는 나쁜 사람이고 맞아요. 결국은 잘못되고 그리고 착한 흥부는 좋은 일이 생기고 제비가 나타나서 부자가 되는데 이게 되게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보면서 아 그 부자가 나쁜 거구나 돈 본다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엑스를 하다가 내가 엑스에서 50만 원 벌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얼마 벌었어요. 가끔 이야기하거든요. 부러움을 사니까 자주 안 하는데 그러면 어떤 반응이 있냐면 좀 되게 많이 그 돈 벌어서 뭐하냐 그리고 너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반응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기저에는 돈이 나쁜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돈을 벌러 가야 돼. 그런 사람들은 평생 부자 못 됩니다. 평생 부자가 못 돼요. 이에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이거를 지우셔야 된다. 그리고 또 여기서 추가로 남이 돈을 버는 거는 좋은 거다. 남을 응원하는 사람이 자기도 잘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면 좋겠고 여러분이 혹시 돈을 이제 벌고 푼돈 벌고 아니면 큰돈 번더라도 혹시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당당해지세요. 돈을 버는 건 좋은 거고 돈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좋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고 이야기한 것도 우리도 저희도 유튜브를 영상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럼요. 그리고 또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자기 재테크에 분명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인드에서 결국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한국 사회는 돈을 버는 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무한에 없지 않아 깔려 있는데 있어요. 이게 진짜 안 좋은 문화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자본주의의 1등 국가인 미국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 하면 거의 완전 연예인 무슨 테일러 시프트처럼 굉장히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존경스럽고 좋게 보잖아요. 근데 한국은 쟤 버리다 하면 막 쟤는 나쁜 짓을 했을 돈을 벌었을 거야 하는 마인드가 있는데 맞아요. 이런 마인드로는 절대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인드가 그렇게 되면 돈이 안 와요. 안 와요. 네. 맞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는 진짜 우리가 어떻게든 돈을 먹으려면 반드시 깨야 한다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